생물을 한 번 이렇게 해봅시다. 보시면 이게 공식 팬카페의 실시간 응원 순위에요. 이게 18일? 승우 선수가 XX이라고 하더라구요. 보이셔? 이거 진짜로. SNS를 통해서 많이 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 더 책임감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우 선수 팬종합명인 여고생입니다. 승우 선수는 제가 13살일 때 AFC 56 8강 때 1등과의 경기에서부터 승우 선수를 좋아하고 응원해왔었어요. 승우 선수 덕분에 축구를 비롯한 많은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경기 직관이나 유니폼 등에도 더 알아보게 되었어요. 유니폼을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꿀TV에서 나눔을 하신다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완료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같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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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